오늘도 금산 인삼축제에 또 아빠 힘내세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힘내세요 해주실 수 있나요? 네! 한번 해볼게요! 자, 아빠! 힘내세요! 엄마도! 힘내세요! 제작진분들도! 힘내세요! 반려견!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릴 건데요 마지막 곡은 역시 트로트의 꽃 메들리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? 네!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파이터 이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